대만 국민사위 구준협 서의원사랑 구준협 옆 대만 남자의 어마어마한 정체 대만 국민형부 구준협의 황금인맥 초대총통 장계석 증손자 대만에서 국민적 사위가 된 구준협이 대만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구준협의 근황이 전해진 건 3일 지인의 sns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였죠 두 형님을 우리 식당에 모시고 밤새 남자들끼리 수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남성은 대만 초대총통 장계석의 증손자인 장여우보입니다 대만 6,7대 총통 장진구의 손자이기도 한데요 말 그대로 로열 패밀리입니다 장여우보는 대만에서 디자이너 겸 사업가로 활동 중으로 2018년 타이페이 시장 후보 출마를 고려하기도 했던 유명인사입니다 정계의 집안 출신의 수려한 외모까지 긴비한 셀럽인데요 예술가로도 활동하며 NFT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던 구준협, 장여우보 역시 NFT 발행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 두 사람의 친분에 대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구준협은 20년 전 연인 사이였던 대만 배우 서희왕과 얼마 전 재결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죠 두 사람은 지인들과의 간소한 파티로 결혼식을 대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계석은 과연 누구인가 중국의 독재자, 혁명가, 정치가, 군인, 중화민국, 국민정부 시기에 제2사대 국민정부 주석이자 헌정시 CEO 주한민국의 초대 총통을 역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